왔어요 아니요 없어요 왜 나도 얼굴을 보여줘야 돼? 단 신분증이 원래 있어야 돼 어 그래? 얼만데요? 얼마인데요? 한다면 네 어 아 아 아 고맙습니다 그러겠지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거기다 넣으래 전람권을 절취하여 여기다 내래 여기다 내래 너무 못 알아들었어? 근데 왜 화장실이 없어? 바다가 있나봐 바다가 있나봐 바다가 있나봐 저기있다 저기 거기 있겠다 이따가서 만나봐 근데 이게 뭐야? 뭘 보는거지? 뭘 능이 3개라며 여기도 사람이 오긴 그러게 어디든 다 기억하여 우리 어저께 갔던 공원이 더 낫다 그치? 그거보다 조금 더 낫지? 이게 뭐가 나 공원이 뭐가 나 끝도 있고 거기에 나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리게 뭐 그런거 뿐인데 선능 역사 문화관 선능 역사 문화관 화장실이 있지? 아빠 나도 낫다 그래 나 알파리 엄청 많아 이러봐 피해서 가자 하하하 왜 김혜님 모여있어? 아빠 남자 생일이야 회의하는 거겠지 회의 그럼 일단 끊어야 되네 응 자기가 찍고 있어 아빠 여기 찍고 있어 아빠 여기 찍어가 이러고 아멘